필요도 없는 터널을 뚫어대더니 결국 이렇게 차도 안다니는 유령터널이 됐습니다. 민간사업자도 곧 파산을 할거라고 합니다. 파산하게 되면 우리 세금 1200억을 주고 이 쓸데없는 터널을 떠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창원시 2018년에 개통한 팔룡터널입니다. 수신재가 후 지국평천하라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엄청나게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이 지자체들부터 해초리를 들고 호되게 한번 호통을 치겠습니다. 이 팔룡터널은 팔룡산 아래를 관통해서 뚫어놨는데 의창구하고 마산해연구를 연결하는 2.7km정도 되는 터널입니다. 터널 양쪽으로 접속도로까지 포함하면 총 구간은 4km정도 됩니다. 이게 민자로 만들었고 통행료는 900원입니다. 예전에 이 터널을 뚫는다는 뉴스를 듣고 제 생각으로는 아 저걸 왜 뚫지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터널을 뚫어도 이 터널을 통행료 내고 다닐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멀쩡한 8차선 시내도로 바로 옆에다가 터널을 뚫었는데 도저히 왜 뚫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거 뚫으면 정치인들은 치적 쌓기 좋고 또 토건 업자들은 일거리가 생겨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산역에서 창원버스터미널까지 네비를 찍어보면 터널로 가나 시내도로로 가나 시간이나 거리가 모두 똑같습니다. 신호 몇 개 기다리기 싫다고 900원 주고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에 착공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서 15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호황된 전망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다 무시하고 아주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예측 통행량도 하루에 4만 7천대가 터널을 지나간다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하루 통행량은 1만 대, 1만 2천대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예측 통행량의 20에서 25%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지만은 파룡터널 이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 지나려면 통행료도 내야 되고 또 시내도로로 갔을 때하고 시간이나 거리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간만에 통행료 900원을 주고 터널을 한번 가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앞뒤로 차가 한대도 안보이는 유령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2014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해서 총 터널 공사하는데 160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근회사 뭐 자기들 돈이 있습니까? 전부 대출 1400억 땡겨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창원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게 293억을 이 터널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이지만은 창원시도 일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민자투자협약 내용을 보면은 민간사업자가 이 터널을 다 짓고 나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2024년까지죠. 그때까지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적자 보존을 해줍니다. 이때까지 우리 세금으로 적자 보존을 해준게 천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더 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만일에 이 터널에 차가 엄청 다녀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그 이익은 전부 건설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만일에 차가 별로 안 다녀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나서 파산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 세금으로 이 공사비를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터널 뚫는다고 여러 건설회사에서 금융권에 빚을 1400억을 냈습니다. 이게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통행량이 20%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터널을 만들고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창원시에서 해지시 직업금 1182억원을 지급을 하고 이 터널을 떠나야 됩니다. 거의 1200억에 가까운 거금을 또 우리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터널을 개통하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가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생긴 누적 적자가 700억이 넘고 이제 곧 파산을 할 거라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합니다. 이 지자체도 헛짓거리 해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깨먹었습니다. 로봇랜드, 마창대교, 해양신도시, 옹동매립지, 그가대교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은 이런 지자체는 벌써 부도나고 사라졌을 겁니다. 요즘 도로망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차가 잘 안 밀립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터널, 도로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더 이상은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 쓰다가는 제2의 IMF가 곧 다가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이 터널 뚫을 때 지역건설업체도 40%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도 안되고 아파트 사업도 잘 안되죠. 거기에다가 이런 터널 적자 파산 생기면은 지역건설사들 아마 줄줄이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 터널 민간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세금으로 일시금 1182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창원시에서도 파산 사태만은 막아보자 해가지고 건설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해마다 일부 손실금액을 보존을 해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4일 동안에 고속도로는 전부 무료죠. 그런데 또 창원시에서 여기 터널도 무료로 통행을 시킨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기 민간사업자는 통행료를 안받지만은 창원시에서 우리 4일 동안의 통행료를 다 보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시 예산에서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장사가 이렇게 안되다 보니까 이 터널 사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원금 빨리 갚아라. 계좌도 묶어버리고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만든 개발공사. 이 사람들 맨날 망하는 사업만 벌리고 우리 세금만 까먹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차가 쪼매 다니지만은 평상시에는 텅텅 빈 유령터널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